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 있는 말씀부터 12절에 있는 말씀까지를 읽겠습니다 신학성경 요한복음 8장 1절에 있는 말씀부터입니다 다치하셨으면 제가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는 감남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안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 가늠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흰장에 잡힌 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미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다 손가락으로 땅에 서시니 저희가 묵기를 맞이하니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르사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다 손가락으로 땅에 서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러시되 여자의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이르러 가라사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의 단이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12절 말씀까지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행복의 조건이 1%도 없고 하나의 조건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로 말미야마 우리에게 행복하게 행복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이끌어주셔서 이번 한 주간이 너무 이렇게 행복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실버 캠프에 늘 참석을 합니다 실버 교사가 돼가지고 참석하는데 제가 한편 마음에는 감사한 마음도 많고 행복한 마음이 있지만 한편 마음이 아쉬운 것이 하나 있다면 저희 부모님도 이렇게 살아계셨으면 아마 이런 자리에 같이 앉아가지고 하나님이 베푸신 주의 은혜 앞에 감사하면서 행복한 마음을 가지시고 계실 텐데 일찍 구원 받으시고 하나님 품에 가셔가지고 이 자리에 없어서 또 여러분들을 뵐 때마다 참 행복하고 또 감사하고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듭니다 참 우리가 이 교회를 만나서 참 너무 우리가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사시지요 그런데 이제 좀 행복한 이야기를 좀 이렇게 해보고 싶은데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만나서 참 행복한 마음을 예전에 가질 수 없는 마음 참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마음들이 이제 이 교회가 너무 우리를 복되게 만들어주고 교회가 좋은데 좋은 것이 좋게 보여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좋게 안 보여지니까 이게 문제죠 저는 이제 일찍이 86년도에 오래전에 제가 이제 참 예수 그리토의 보혈로 말미암아 제가 구원을 이렇게 받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구원을 받게 될 때 순탄하게 구원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구원 받은 것도 아니고 제가 이제 몸 든 교회 가운데 제가 이제 이렇게 또 연결돼서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저의 의지와 전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렇게 이제 참 이 자리에 있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구원을 받을 때 제가 이제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됐냐면 제 처제가 이제 이렇게 있는데 공부를 하다가 입시 공부를 이제 하다가 대학을 제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공부를 하다가 공부가 지겨웠는지 또 명절에 보면 이제 시골에는 도의지에서 살고 있는 그런 이제 친구들이 그래 이제 이렇게 이제 진학을 못하고 대학 공부를 못하고 고등학교까지만 공부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돈 벌면서 사치를 하고 이제 집에 이렇게 이제 명절 때 한 번씩 뵈면은 그게 그게 그렇게 부러웠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마음대로 이제 사치도 하고 싶고 옷도 사입고 싶고 늘 교복만 입고 학교 다니는 것보다는 얼굴에 화장도 하고 싶고 그러면서 그런 마음이 이제 사춘기 때 막 마음이 일어났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하다가 3학년 때였는데 가출을 했어요 공부를 이제 그만하겠다고 하고 이제 가족들 이제 의논도 없이 그냥 자기 생각을 따라서 이제 가출을 이제 하게 됐는데 가출 신고를 이제 해도 어디 가서 이제 사는지를 누가 이제 알습니까 뭐 소식을 이제 이렇게 모르니까 그래서 아무리 이제 가출 신고를 해도 어디 가서 찾아낼 길이 없어가지고 이제 가슴만 애태우면서 이렇게 이제 시간을 이제 보내게 됐는데 살아있으니까 이제 연락이 되고 집으로 이제 돌아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이제 돌아왔는데 참 한 1년 넘지 이제 이렇게 서울에서 무엇을 했냐면은 식모살이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집에 있으면 식모살이 안 해도 되는데 식모살이를 하면서 그리고 주는 밥이나 먹어가면서 책가방 들고 학교 다니면서 공부만 하면 되는데 공부하기 싫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돈 벌겠다고 그래가지고 무작정 이제 서울로 남들 가는 서울이라고 해서 자기도 가면 될 줄 알고 그러다가 이제 식모살이로 이제 식모살이를 이제 하게 된 거예요 식모살이가 가정보다 편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식모살이를 하다가 고생이 되니까 집이 그립다 싶어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그래서 식모살이 하면서 이제 배운 것이 뭐냐면은 이제 사치하는 거나 배우고 지장하는 거나 이렇게 배우면서 그렇게 이제 살다가 집에 돌아오니까 좀 남다르게 티나게 이렇게 이제 화장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남들 하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화장하면 되는데 막 좀 약간 티나는 사람들 있지요 티를 내면서 그래서 이제 참 염려스러운데 대전에서 이제 사는데 그래 대전하고 이제 대전에서 좀 이제 가까운 그 이제 명소가 하나 있는데 동학사라고 하는 명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멀지는 않은데 자전거를 타고 왔다 갔다 할 만한 그런 이제 하이킹 코스인데 그래 늘 이제 집에 이제 와가지고 이제 뭐 특별하게 이제 진학도 못하고 이제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빌빌 거리면서 놀고 이제 있으니까 가족들도 이제 답답하고 본인도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 어디 뭐 특별하게 이제 들어갈 만한 직장도 없고 이제 없는데 그래 주말만 되어지면 이제 바람 쩔어 나간다 그러면서 나가는데 또 노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울려가지고 그래서 자전거 하나 빌려가지고 이제 하이킹 코스가 좋은 그 동학사 자전거를 타고 이제 갔다 오고 갔다 오고 그러는데 또 뭐 여자아이들만 이렇게 이제 모아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남자아이들까지 또 섞여가지고 가니까 좀 염려스러운 거예요 그래 이제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하고 있었었는데 사촌 오빠 되시는 분이 모나미 회사에서 좀 이렇게 이제 근무하고 계시는데 그 모나미 회사에 이제 다니고 있으니까 내가 너 하나는 내가 내 이름으로 너 하나 내 직장에 넣어줄 수 있지 싶어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모나미 회사에 이렇게 이제 취직을 시켜줬어요 취직을 시켜가지고 이제 늘 이제 뭐 집에 놀다가 이제 취직을 해가지고 출퇴근을 하면서 지내다가 뭐 남다르게 약간씩 티가 나고 화장이 좀 짙고 이제 그러니까 표시가 금방 나는데 그 당시에 이제 교회에 구원받은 자매님들이 교회에서 그 당시에 이제 휴거 영화라고 하는 영화를 이제 상영을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휴거 영화를 하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뭐 좋은 시설이 아니고 그냥 TV 작은 TV 하나 갖다 놓고 비디오 테이프 하나 이제 꽂아가지고 그래 이제 영화를 이제 상영하게 됐는데 그래 이제 거리에 나가서 구원받은 이제 자매님들이 사람들을 만나면서 우리 교회에서 영화해요 영화 구경 한번 오세요 하고 이제 어떻게 이제 전도가 됐는데 영화 구경하라고 오라고 이제 전도가 됐는데 영화 구경은 가고 싶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영화 구경을 하러 이제 들어갔는데 갔는데 교회를 찾아갔는데 교회에서 이제 비디오 휴거 테이프를 이제 이렇게 이제 상영을 하면서 야 나도 구원받아야 되겠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가지고 들림을 받는데 내가 들림 못 받으면은 나도 저런 환란을 나도 당하겠지 그런 마음이 이제 마음에 들면서 마음에서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면서 보금을 듣게 되고 이제 구원을 이제 받게 된 거예요 구원을 받고 나니까 가족들 생각납니까 안 납니까 구원받고 나니까 이제 가족들이 생각나잖아요 그리고 가족들 이제 돌아보니까 주변에 누가 있나 싶어서 보니까 제가 있고 제 언니가 있는 거예요 우리 형부가 있지 우리 언니가 있잖아 그리고 옆에 뭐 대전에 이제 가까이 살고 있으니까 먼 데도 아니고 가까이 살고 있으니까 언니 전도해야 되겠다 형부도 좀 전도 좀 해야 되겠다 근데 형부 전도하기는 좀 어려운 것이 다 뭐 이렇게 이제 좀 무뚝뚝하고 접근하기가 이제 어려우니까 언니에게만 전도를 좀 한번 시작해보자 싶어가지고 저희 집을 이제 놀러 왔어요 그냥 뭐 일상 만나던 대로 이제 만나가지고 놀고 지내다가 갈 때쯤 되어지면 이제 한마디를 이제 던지고 가는 거예요 형부 예수 믿으면서 마음이 평안하세요 하고 이제 한마디를 던지고 가요 근데 그 한마디가 그냥 잠잠히 그냥 스쳐 지나가면 되는데 마음에 파장을 일으키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 나가는 지금 뭐 갓 교회에 나간다고 교회에 나간다고 그래가지고 좋아라 좋아라 했는데 저들은 일찍부터 이제 교회를 나간다고 교회를 나가고 있었었는데 이제 교회에 나가는 그 처제가 저한테 와가지고 형부 예수 믿으시면서 마음이 평안하세요 하고 이제 한마디 던지면은 제가 이제 뭐 교회에 나가면서 무슨 형부한테 뭐 평안하니 많이 하고 이야기를 해 이제 그러면서 보냈는데 자꾸 이제 마음의 파장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안 왔으면 좋겠고 안 만났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뭐 그래도 이제 뭐 줄기차게 이제 뭐 언니가 또 이제 형부가 교회를 나가시니까 야 이 보금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으냐 싶어가지고 이제 저희도 집에 와서 이제 전도를 한다고 이제 전도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 집에 이제 구원받은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제 아내에게 보금교제도 하고 그러면서 저는 이제 일하러 나가가지고 이제 그런 상황을 전혀 몰랐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제 처제가 이제 교회에 나간다고 한편 마음에 아 참 감사하다 교회를 나간다 그랬는데 교회를 나가는 데 무슨 소리가 들려지냐면은 가족들이 자꾸 이단에 빠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가 이단이래요 여러분 이단이에요 참단이에요 그러니까 몰랐을 때는 이단이 이제 이단이었는데 이단이 자꾸 이단이라 그래요 지금도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참단인데 사람들이 참단을 모르고 이단이라고 자꾸 그러는데 그리고 이단 소리를 자꾸 들어서 이단이라 그러면 왜 이단에 빠지도록 내버려두나 이단에 빠졌으면 건져내와야 안 되겠어? 그러면서 용기도 없는 난데 이때 용기를 한번 발휘해보자 싶어가지고 이단에 빠졌다 그러니까 이단은 섣불리 대하면 돼야 안 돼요 섣불리 대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이단이 뭘까? 이단이 뭘까? 그래가지고 혹시 그 교회에 처제가 놀러 왔길래 그 교회에 혹시 그 말씀 테이프 있으면 지폐 테이프나 말씀 테이프 있으면 테이프 좀 나한테 갖다 주렴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이단 한번 찾아보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우리 형부 테이프 들으면 구원 받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져가지고 서울 그 85년도에 서울 서대문교회 지폐 테이프인데 지금도 잊어버리질 않아요 서울 85년도 서대문 지폐 테이프인데 아홉 개 한지를 우리 바옥수 목사님 말씀 테이프를 가지고 왔어요 득달같이 달려왔더라고요 빨리 듣고 구원 받으라고 이제 구원 받는 게 아니고 이제 이단 찾아보려고 왜냐하면 내가 그 귀가 멀쩡한데 내가 귀를 열고 사는데 내가 뭐 이렇게 들어보면은 이단 못 찾겠나 그런 등신은 아니겠지 싶은데 그 들어봐도 이제 아홉 개를 꽂아놓고 이제 이단 찾아보려고 이제 이단이 도대체 뭔가 싶어가지고 이제 그냥 듣는 게 아니고 노트 펴놓고 시간 나을 때 이제 연필 들고 이제 이단 한번 찾아보려고 이제 말씀을 들었는데 이단 찾으려고 말씀을 안 들었으면 그때 아홉 개 말씀 테이프 듣고 구원 받았을 텐데 그런데 이단 찾은다고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잡혀가지고 도대체 이제 막 말씀을 듣는데 이단을 못 찾겠더라고요 도대체 뭐가 꼬집을 만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뒤로는 내가 이렇게 내가 이단을 못 찾았으면 이단이 아닌가 보다 이러면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또 사람이 얼마나 우매한지요 내가 뒤로는 내가 이단을 못 찾았는데 눈으로 보면 이단 못 찾겠나 내가 눈 뜨고 세상을 살았는데 내가 눈 뜨고 세상을 살았는데 그래서 내 눈 뜨고 가서 내가 보면은 모르겠나 못 찾겠나 싶어가지고 이제 뒤로 못 찾았으면 아닌가 보다 하고 마음을 돌이키고 그러면 좋을 건데 끝까지 이단이라 그러니까 그 마음이 이제 안 벗어나니까 또 교회를 또 안 찾아갔습니까 그래서 집회를 한다고 그러는데 마침 이제 집회를 한대요 그래서 집회를 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처제가 전화를 했는데 언니한테 전화를 하는데 옆에 이제 제가 이제 있었는데 수화기 속에 그날 따라 수화기 소리가 크게 들려지면 내 귀까지 들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전화를 끊으면서 언니 꼭 와 꼭 와 그러면서 형부 모시고 오는데 오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언니만이라도 와 그러는데 형부 오기 싫고 데리고 오지 말고 언니만 오라고 그러는데 자꾸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제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단이 도대체 뭔지 하고 그러니까 제 아내는 이제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이 무서우니까 그래 이제 뭐 눈으로 보면 알겠지 싶어가지고 이제 갔는데 이제 작은 이제 2층에 예배당이 이렇게 있는데 방석을 작은 방석 그것도 이제 물바랜 방석 초록색 물바라고 왜 이렇게 뭡니까 또 이제 빨간 방석 물바라고 이제 바란 방석 작은 방석 궁덩이만 살짝 그칠 수 있는 것 펴놓고 그리고 앉아가지고 이제 말씀 듣겠다고 이제 앉아있는데 작은 예배당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예배당에 작은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도대체 이제 들어가자마자 이단이 뭐야 이단이 뭐야 하고 이제 눈을 열어 봐도 참 어리석은 것이 귀로 들어서 못 발견하면은 눈으로 봐도 못 발견할 건데 아무리 봐도 봐도 뭐 눈 뜨고 봐도 방석 깔고 있는 거 문제 안 되지만 그래 아무리 뭐 이야기를 들어봐도 이제 뭐 이단을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 이제 뒤에 이제 앉아 있었는데 말씀이 맞춰지고 난 다음에 벗떡 자리를 이제 스프링 튀듯이 이제 벗떡 튀어가지고 이제 일어나서 이제 나오려고 하니까 벌써 이제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 금방 알아요 몰라요 금방 본교회 목사님이 달려오시더니 손을 잡고 손을 놔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 놔주지를 않고 손을 잡고 이제 하하 안녕하시냐고 그러면서 이제 인사를 나누시면서 여기 목사님들 여러 분 와 계시는데 신앙 교제 좀 하고 가시라 그러면서 그래 이제 신앙 상담을 좀 하시래요 잘됐다. 그렇지 않아도 말씀대로 2단 못 찾았는데 또 이야기하다 보면 2단 못 찾겠나 누구를 만나게 됐냐면 테이프에서 소리 들었던 바옥수 목사님 테이프를 내가 들었는데 바옥수 목사님을 이렇게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예배당이 막 욱장 막 소리가 시끄러우니까 작은 예배당에서 소리가 시끄러우니까 밑에 길 옆에 봉고차를 세워놨는데 봉고차 안으로 바깥으로 내려가자 그러면서 어디로 가시는가 보니까 봉고차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더라고요 봉고차 의자를 양쪽으로 벌려가지고 마주 보시면서 앉아가지고 목사님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질문을 하시냐면 교회에 나가시냐고 묻는 거예요 속에서는 아이고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교회에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폼만 봐도 알긴데 뭘 모르시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좋은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나가시냐고 그러길래 교회에 나가니까 교회에 나간다고 이야기를 했죠 예수 믿느냐고 또 묻는 거예요 교회에 나가니까 예수 믿는다고 그래 이제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니까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또 죄는 없냐고 묻더라고요 죄는 없느냐고 왜 죄가 없느냐고 죄가 있다고 죄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죄 있는 사람은 또 어디 가네요 죄 있는 사람 어디 가겠습니까 죄 있는 사람 지옥 가잖아요 그래서 죄 있는 사람 지옥 가지요 그러면 죄 있는 사람 지옥 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또 다시 질문을 하는데 당신은 어디 가냐고 묻는 거예요 나 천국 간다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다시 또 이야기를 묻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똑같이 묻는 거예요 한마디 안 틀리고 또 묻는 거예요 그래 이제 교회에 다니느냐고 교회에 다닌다고 예수 믿느냐고 예수 믿는다고 죄는 없느냐고 죄는 있다고 죄 있는 사람 어디 가냐고 지옥 간다고 답은 이제 100점인데 다 답은 정답으로 답은 이야기하는데 그 답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가 틀린 줄을 모르는 거죠 내가 틀린 줄을 모르는 거예요 똑같이 이제 묻는데 참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깨달을 수도 있고 구원도 하나님의 역사 없이 구원이 돼야 안 돼요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없이는 구원이 안 되잖아요 구원의 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으신 것이지 우리가 지혜가 있고 우리가 똑똑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 목사님 이야기를 쭉 질문하면 내가 이제 죄 있습니다 죄 있는 사람은 지옥 갑니다 당신은 어디 갑니까 천국 갑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이제 반짝하고 이제 하나 깨달아진 것이 뭐냐면 너 말이 틀리잖아 너 말이 틀리잖아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틀린 줄을 몰랐어요 틀린 줄을 몰랐어요 그래 주춤 그랬어요 틀리니까 전혀 제가 이제 틀린 줄을 모르고 있다가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그냥 이야기를 몇 마디 이야기를 던지고 주고받곤 했는데 어려운 이야기도 아니고 그냥 아주 쉬운 이야기 그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서 아 내가 지금 내가 지옥 가는 사람이구나 죄 있으면 지옥 간다고 집으로 이야기해 놓고 당신은 어디 가냐 그러면 지옥은 안 가고 천국 간다고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그래 주춤거리면서 이제 주춤거리니까 이제 목사님이 마음을 읽으셨는지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야기하자 하더라고요 그러다니 그때 이제 제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만합시다 그러겠습니까 어떻겠어요 한마디라도 더 듣고 싶은 마음이 이제 막 왜 안 생기겠습니까 그래 이제 그만하자 하시자 하는데 제가 뭐 애원한다고 되겠습니까 아니면 뭐 그만하시자 하는데 그래서 이제 자리를 이제 일어나시고 해서 그래서 그날 이제 주춤거리면서 내일 이야기를 하자 그러더라고요 내일 이제 점심 먹고 점심 먹고 2시쯤에 만나자 그러는데 그래 2시쯤에 이제 만나자 그러는데 그날 또 이제 집회는 또 이제 안 갔어요 집회 참석은 안 하고 이제 약속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가 목사님 만나가지고 그래 이제 만나자 약속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2시쯤 못 가고 3시쯤 이제 제 아내는 집회 이제 갔다 오고 저는 집에 있었고 이제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3시쯤 이제 가니까 일찍 가서도 아마 돌아올 뻔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 이제 바깥에 나가서 식사하시고 들어오셨는데 아마 그 시간 못 기다리고 아마 제가 돌아왔을지도 몰라요 근데 딱 이제 제가 이제 예배당 입구에 딱 들어서자마자 이제 목사님하고 만나가지고 그래서 같이 이제 그 사택으로 이제 올라가셔가지고 3층이 바로 사택이었었는데 그 3층으로 이제 올라가셔가지고 3층에 앉아가지고 성경을 목사님이 이제 피셔가지고 성경을 쭉 읽어주시는데 그냥 읽어주셨어요 그 읽어주시는데 이제 이사야 53장에 있는 그 말씀인데 제가 늘 이제 주먹에다가 요절 암송 카드를 이제 넣고 다니면서 애웠던 말씀인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미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미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그 말씀이었는데요 그 말씀을 그냥 읽어주시는데 거기서 이 복음이 깨달아졌어요 십자가로 연결이 됐어요 아 이미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이미 끝이 났구나 그걸 발견을 하게 됐어요 너무 감사하더라 그리 목사님께서 이제 복음을 전에 이제 복음을 듣고 제가 이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목사님이 기도 한번 하라고 해서 기도 한번 하고 목사님 기도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뭐 저들 교회를 나오려고 생각지도 않고 그냥 기뻐가지고 나왔는데 어떤 자매님께서 그때 제 이제 뒤통수에 대고 시간 되시면 놀러오세요 그러는데 놀러올 일이 뭐가 있겠나 생각을 했어요 그냥 놀러오시라고 그러는데 시간 되시면 자주 놀러오세요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그 약이 뭐 그냥 건성으로 지나갔는데 복음 듣고 구원 받고 너무 기쁘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꾸 입을 열게 되더라고요 목사님에게도 내가 알고 있는 목사님에게도 찾아가서 이야기도 하고 또 이제 뭐 전도사님에게도 찾아가서 이야기도 하고 집사님에게도 찾아가서 신학생에게도 찾아가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전부 다 틀렸대요 틀렸대요 그래 틀렸다고 그러는데 야 이게 분명한데 십자가에서 우리 집에 씻어놓으니까 분명한데 분명한데 구원 받고 찬송을 하니까 너무 찬송이 은혜스러운데 예전에 입으로만 달싹달싹 불렀는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에 놀라와 얼마나 놀랍습니까 마음으로 찬송이 되어지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 이제 그러면서 사람들 만나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다 보니까 내가 갈 곳이 없어가지고 내가 갈 곳이 복음 드럽고 구원받은 교회인가 보다 싶어가지고 그래 이제 교회로 돌아와가지고 오늘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구원받고 교회 안에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제가 이제 오늘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 복을 입고 살고 있거든요 근데 참 이 교회가 여러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교회가 좋잖아요 참 교회로 말미암아 복음도 듣고 또 구원받은 또 목사님들로 하여금 구원받고 교회 연결되고 생명을 얻고 정말 참 이 교회가 얼마나 좋습니까 참 교회가 좋은데 제 이야기를 조금 이제 할게요 제가 이제 어디에서 사냐면 지금 서울 사람이에요 서울 사람처럼 보입니까 서울 사람이에요 제가 서울에 살 수 있는 조건 1%도 없어요 저는 서울 별로 이렇게 뭐 제 마음에서 서울에서 살만한 그런 자질이 안 돼요 또 그런 마음도 없고요 근데 교회가 서울 살게 하니까 서울 사람이 돼가지고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 살기 전에 제가 어디 살았냐면은 전라남도 벌교에서 살았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여러 곳 이동을 하게 됐는데 사역지를 이제 이동을 했는데 제가 전라남도 벌교에서 살아봤는데 내가 살아본 곳 가운데서 벌교는 가장 촌이었어요 근데 이제 살다 보니까 벌교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벌교가 너무 좋다 보니까 교회를 내 교회로 만들라 그랬습니다 제가 교회를 내 교회로 한번 만들어보자 싶어가지고 참 그런 어리석은 그런 사람이고 그걸 생각해 보면은 지금 이런 자리에 제가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벌써 내어 쫓김을 당해서 내어 쫓김을 당하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이제 벌교에서 이제 살 때였는데 한 번은 벌교 옆에 벌교는 무슨 도시라고 그러냐면은 꼬막도시라고 그래요 꼬막도시 그래서 벌교는 이제 다른 건 자랑 못하지만 꼬막이 유명하다고 해서 꼬막도시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벌교에서 살다가 옆 동네가 있는데 강진이라고 하는 도시가 옆에 있습니다 들어보셔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다 아실 겁니다 강진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강진은 일명 청자꼬리라고도 하기도 하고 바지락 도시라고도 하기도 해요 거기는 또 바지락이 또 남해안 쪽으로는 이제 바닷가로 끼어 있으니까 한 번은 이제 목사님들이 강진에서 몇몇 목사님들이 소 그룹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좀 교제 좀 나누자 그래가지고 이제 강진에서 모이자 그래가지고 몇몇 목사님들이 여러 사람도 아니에요 세 사람인가 몇 사람이 이렇게 이제 모였어요 서너 사람씩 모였어요 그리고 모여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서로 마음을 나누고 또 이제 이렇게 기도도 하고 하면서 이제 시간을 보내게 됐는데 하룻밤을 자고 이제 그날 새벽에 이제 성경을 쭉 성경을 읽다가 아침 시간이 돼가지고 또 이제 우리 이제 사역자들끼리만 모였으니까 사모님들은 또 없으니까 밥을 해 먹어야 되는데 밥해 먹을 시간 또 누가 밥 잘 못하잖아요 집에 늘 해주던 밥만 먹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바람 좀 쐬러 나가다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들이 그래서 바람 쐬러 나가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로 갈까 하다가 제가 이제 내가 오늘 바람 쐬러 나가는데 내가 인도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가이드로 역할을 했어요 어디로 갈까 하다가 이제 바닷바람을 쐬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바다니까요 남해안 쪽이 바다니까요 바닷바람 한번 쐬러 갑시다 싶어가지고 이제 바닷바람 막 태양이 떠오르는 막 햇살을 맞으면서 바닷바람 쐬면은 얼마나 상쾌한지 모르잖아요 바닷바람을 딱 쐬러 나갔어요 이제 뭐 그 뭡니까 지방지방마다 지방자치제가 돼가지고 외부 사람들 막 사람들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도시를 막 얼마나 정비를 잘하는지 몰라요 막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지고 정비를 잘해요 강진도 막 진짜 막 군수님이 외부 사람들 막 와가지고 구경하고 가시라고 우리 지방도 한번 들려보라고 그러면서 막 이제 꾸며놓고 막 그러시니까 정비를 잘 해놔서 바닷가에 철다리를 만들어놨는데 수백억을 들여가지고 철다리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구경을 알아갔습니다 철다리 한 번도 그렇게 안 밟아보다가 한 번 밟아보니까 밑에는 바다가 흐르고 있고 그 철다리 위에 우리가 걸어가는데 너무 신선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건너갔다가 다시 건너오는데 또 중간에 뭘 하나 만들어놨냐면 그 낚시터를 30억을 들여가지고 낚시터를 만들어놨다 그러더라고요 돈이 어디서 그렇게 많은지 낚시터가 30억을 들여가지고 바다에다가 이제 그 둥둥 떠다니는 그 낚시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낚시꾼들이 이제 일찍 이제 낚시가방 메고 와가지고 낚시를 하는데 또 낚시는 마약보다 무섭다 그러더라고요 손맛 한 번 느끼면은 그건 마약보다 더 뛰기 어렵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낚시를 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침에 앉아가지고 자리를 잡고 앉아가지고 낚시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이제 고개를 좀 낚으셨습니까 하고 인사를 하니까 지금 자리 폈다 그러면서 지금 시작이라고 그리고 이제 돌아보고 나오려고 하니까 그 관리하고 있는 관리 아저씨가 계시는데 관리하는 아저씨가 이제 계시길래 이제 우리 저의 제 또래쯤 된 것 같아요 저보다 조금 더 나이가 먹었는지 아니면 좀 나중에 나이가 어렸는지 그건 뭐 나이를 안 물어봐서 잘 모르겠지만 제 또래쯤 가까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 관리하십니까 관리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물어보니까 이제 30억 들여가지고 낚시터 이렇게 만들어놨다 그러면서 낚시군들 많이 오시냐 그러니까 많이 오신다 그러면서 고기가 낚아지는 곳에다가 이제 낚시터를 이제 인공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 하시다가 이제 무슨 이야기를 제가 물어봤냐면 강지는 제가 알기로는 바지락 도시라고 알고 있습니다 바지락 지금 많이 나오는가요? 하고 물어보니까 고개를 막 절레절레 흔드시면서 바지락이 안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뭐라고 이해가시냐면 우리가 어렸을 때는 바지락으로 먹고 바지락으로 살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바지락 아십니까? 부치님들도 아세요? 그래 바지락은 이제 왜 꼬막하고 비슷한 바지락 있잖아요 조개과 그래 바지락으로 먹고 살고 바지락으로 살면서 공부도 하고 우리가 그렇게 컸다고 근데 지금은 바지락이 안 나온다고 그러길래 제가 알기로는 바지락 도시가 왜 바지락이 안 나와 궁금해가지고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아 이 바지락이 이렇게 바지락이 나오려고 하면 이 바지락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아무데나 바지락이 나오는 게 아니고 바지락이 이렇게 종폐를 뿌려가지고 바지락 수확을 보려고 하면 그 바닷가에 발을 밟으면 발목까지 발이 잠기면 안 된대요 그 바다에 이제 남해안 바다 같은 데는 막 구정물 같이 이렇게 막 일어나가지고 그 막 구정물이 가라앉으면은 그게 이제 뭐가 되냐면 그게 이제 이제 뻘물에 이제 자꾸 이제 뻘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뻘이 이제 안 쌓였는데 지금은 뻘이 허벅지까지 쌓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지락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바지락이 안 되죠 그래 이제 바지락이 안 된다 그러면서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옆 동네에 그 댐을 하나 막아가지고 댐을 막았는데 댐을 막자마자 댐으로 말미야마 처음에는 몰랐는데 댐이 막아지고 난 다음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뻘이 막 바다에 쌓이기 시작하면서 바지락 종폐를 뿌려도 바지락이 안 되고 바지락 수확을 못 거두게 됐다 그러면서 옆 동네하고 막 이제 법입니까? 수자원 공사하고 옆 동네하고 막 이렇게 또 이제 시비가 붙어가지고 막 보상을 하라 그러면서 지금 투쟁 중입니다 법정 싸움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보통 들어지냐면은 아 그렇구나 그래 이제 그 댐이 막기 전에는 이제 홍수가 이렇게 비가 와가지고 홍수가 나면은 그 물이 물살에 의해서 그 이제 뻘물들이 막 바다로 막 싹싹 유입을 시켜줘야 되는데 유입을 시켜줘야 되는데 바다로 막 밀어 넣어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댐을 막고 나니까 비가 와도 댐이 수위 조절을 해요 안 해요 댐이 수위 조절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가 많이 오면은 이제 물이 이제 조금 내려가게 만들고 그러면서 늘 이제 수위 조절을 이제 하는데 비가 와도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막 홍수가 막 와서 막 바닷물이 막 뻘물이 안으로 쓸어 들어가가지고 뻘을 안 쌓이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뻘이 이제 수위 조절을 댐으로 말면 수위 조절을 하고 있으니까 뻘이 이제 하나씩 조금씩 조금씩 쌓이면서 결국에는 이제 쌓이다 보니까 지금은 막 허벅지까지 막 푹푹 빠진다 그러면서 그 바지락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바지락 수확을 못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뭘 하나 깨우쳐주시냐면 참 신앙도 그렇구나 신앙도 신앙도 그와 똑같네 똑같네 우리가 신앙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교회 안에 구원 받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 한두 가지씩 은혜를 입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은혜를 입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우리 마음 안에 남아가지고 그게 뭐가 되냐면은 하나님의 의의만 남아야 되는데 그 이제 은혜 입은 것들이 마음 안에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제 이렇게 마음 안에 남아가지고 뭘 잃어버리게 만드냐면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받고 그 은혜가 이렇게 임하는 마음들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 없이 그냥 교회 안에서 듣고 보고 배운 대로 그냥 아는 것만 사람들이 그냥 그것만 들고 있지 그러니까 이제 자기 마음들이 이렇게 싹싹 한 번씩 이제 홍수 같은 이런 말씀들이 교회 안에 들려지는 말씀들 또 수양의 가운데 이렇게 증거되어지는 말씀들이 막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인간의 의의를 막 싹싹 밀어내고 우리 마음 안에 새롭게 우리 마음 안에 찾아오시는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남아서 우리 영혼을 소송시키고 새롭게 하시면은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되고 우리 신앙이 얼마나 즐겁겠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 안에 이제 말씀을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교회 안에 이제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이 또 역사도 있고 경험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 가운데 있다가 보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뻘 쌓이듯이 마음 안에 쌓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안에 들어와서 내 영혼을 소송시키지를 못하고 그냥 근성으로 흘러 떠내려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신앙생활을 해도 점점점점점 구원 받을 때보다도 더 우리 마음이 늘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부딪혀서 우리의 영혼을 소송시키시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주면은 너무너무 복되고 즐겁고 감사하고 참 그보다 더 복된 신앙이 없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점점점점 우리 마음들이 우리 마음들이 그냥 점점점점 그냥 경험된 것으로 아는 것으로 구원 받은 것으로 머물러서 지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떤 마음들이 마음이 자꾸 인간적인 마음으로 흘러가고 그다음에 이제 아는 것으로 깨달은 것으로 그러면서 이제 그런 마음들을 붙들고 그 당신의 자신의 의의를 세우지 그 말씀을 의지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래전에 제가 구원을 받았는데 내년이면 30년인데 내가 30년 교회 안에 있었다 29년 내가 지금 교회 안에 있는데 야 내가 교회 안에 30년을 있었네 29년 야 29년을 내가 교회 가운데 있었네 야 내가 교회에 참 오래 있었네 그래 내가 이제 교회에 참 오래 있었는데 그리고 교회 안에 이렇게 이제 오래 있다가 보니까 저도 이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들이 이제 한두 개씩은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있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는 그 경험 못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있지 근데 내가 이제 교회 안에 내가 이제 참 이렇게 말씀을 배운다고 또 내가 말씀을 듣는다고 내가 이런 수양에도 와서 집회에도 와서 또 이제 모임에도 가서 말씀을 듣는다고 해도 야 내가 저는 교회 안에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라고 착각을 했어요 사람들은 착각을 잘한다 그럽니까? 잘 못한다 그럽니까? 사람들은 착각을 잘한다 그러잖아요 저도 착각을 잘하는 사람인데 그래 제가 이제 참 들어와 볼 수 없는 성교학교도 들어와가지고 내가 언제 두 번 성교학교도 들어올 수 있겠나 내 생애의 마지막이 될 건데 처음이자 마지막일 건데 내가 말씀을 잘 듣자 잘 듣자 잘 듣자 한다고 잘 들어집니까? 그것도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잘 들으려고 그랬습니다 잘 듣는다고 또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잘 듣는 사람이 아니고 안 듣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드러내시더라고요 드러내시더라고요 한 번은 목사님이 원주에서 대전도 집회를 예전에 하셨을 때였는데 제가 그때 이제 경기도 안산에서 제가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가까워가지고 고속도로 올려가지고 바로 달려가면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목사님 오셔가지고 집회하시니까 말씀도 듣고 가서 새로운 분들 오시면 또 상담도 하고 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갔는데 그때 목사님 이제 좀 우리가 제가 좀 늦게 갔어요 지금도 이제 그 기억이 지금도 내리에서 안 해요 가랑비가 내리고 제가 늦은 시간에 이제 저녁 식사 시간 가까이 돼가지고 이제 일을 보고 이제 갔는데 목사님 이제 인사를 한 번 드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목사님 사택에 들어가서 목사님 인사를 드리니까 목사님 막 아유 한행제 어서와 어서와 막 그러면서 굉장히 반갑게 맞이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앉아 앉아 그러면서 이제 그래도 앉으라고 해서 앉았어요 면허증을 꺼내시더니 면허증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면허증 자랑하시면서 한행제 한행제 그러면서 막 면허증 자랑하시면서 이 면허증 뭔지 알아? 녹색 면허증이라는 거야? 예 목사님 저도 압니다 저도 면허증 가지고 있습니다 이 면허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 면허증은 버스를 타 막 그러면서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저한테 건너주시는 거예요 면허증을 제가 봤어요 보통 일종인데 그래 저번에 면허증 가지면 면허증 가지고는 버스 못 타는데? 못 타는데? 그러면서 저는 작은 면허도 있고 큰 면허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나 같은 면허증이어야 되는데 나 같은 면허증이어야 되는데 속으로 이제 그런 게 있고 그러면서 이제 말은 못하고 이제 아니 목사님 그래 이제 면허증 가지고 막 버스 탄다고 그러길래 속에서 이제 용지를 또 내가지고 목사님 그 면허증 갖고는 성경은 내가 목사님한테 데리고 못 하는데 면허증 가지고는 얘기하겠다 싶어가지고 목사님 그 면허증 그거 가지고는 버스 못 탑니다 속에는 나 같은 면허증이 있어야 돼요 하고 그러면서 자꾸 타신대요 못 탑니다 목사님 타 못 탑니다 이제 결론이 안 나니까 목사님 내기하자 그러시더라고 내기하자 그래가지고 좀 약간 마음에 주춤거리더라고요 제 마음이요 근데 내기하자 그러는데 면허증 내가 뭐 면허증 모르겠나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 못 탑니다 내기합시다 그러니까 우산을 막 현관문을 열주시더니 우산을 딱 피시더니 나와봐 내가 버스 타나 못 타나 구경시켜줄게 하고 그러면서 막 현관문을 열고 나가실라 그러는데 그때 내가 아이고 목사님 제가 졌습니다 목사님 버스 탄다고 그랬지 몬다고 안 했는데 나는 탄다고만 생각하고 내가 막 고집을 세웠단 말입니다 타나 못 타나 봐봐 하고 그러시면서 졌습니다 그랬더니 아이스크림 내야 돼 하고 그러면서 예 아이스크림 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못 사드렸어요 그러더니 들어오신 우산을 접으시더니 다시 앉으시더니 이 면허증 가지고 보잉 747 비행기도 타 예 그때부터는 얘밖에 없더라고 얘밖에 내 기준에 맞을 때는 받아들이고 내 기준에 안 맞으면 안 받아들이고 내가 그런 사람이더라고 내 기준이 없이 내가 배우는 게 아니고 내가 듣는 게 아니고 내 기준이 깔려 있어 가지고 내가 듣지 내 기준에 맞을 때 받아들이고 내 기준에 안 맞으면 노하지 예가 안 되더라 보니까 야 나라는 사람 그런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배운 사람이구나 또 성경을 읽어보니까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8장 읽었잖아요 요한복음 8장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예수는 감남산으로 가시다 2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안주사 저희를 뭐하셨다 그랬습니까 안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그랬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예수는 감남산으로 가셨다가 아침이 돼서 성전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들어오니까 백성들이 다 성전으로 나오는 거예요 성전으로 나와 가지고 성전에 모여 있는데 예수님이 앉으셔서 예수님이 저희를 뭐하셨다고요 가르치셨어요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르침을 받았어요 가르치셨는데 이 뒷부분에 이제 그 다음부터 3절, 4절, 5절, 6절 이렇게 성경을 읽어나가 보면 두 종류로 딱 나타납니다 두 종류 가르침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가르침을 받고 가르침이 뭐가 되냐면 무기가 돼 있는 사람이 있고 무기가 돼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가르침 앞에 엎드려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엎드려지는 사람 그 가르침 앞에 엎드려지는 사람이 있고 가르침 앞에 무기가 돼서 자기가 꼿꼿하게 서가지고 그 가르침이 무기가 돼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를 보니까요 내가 교회 안에 29년을 살았는데 29년 안에 동안 살면서 살면서 많은 이야기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많은 이야기 들었겠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으로 하여금 개인적으로도 들려주시기도 하고 또 대중으로도 들려주시기도 하고 그러시면서 많은 가르침을 가르쳐주셨는데 성교학교까지 불러가지고 성교학교에서도 가르쳐주시고 가르침을 받는다고 받았는데 내가 교회 안에 가르침을 받은 가르침이 뭐가 돼 있나 하고 보니까 내가 그 가르침을 들고 무기로 삼고 교회를 대적하더라고요 교회를 대적하더라고요 참된 가르침이겠어요? 이사야 여러분 29장에 보면 이 백성의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제 그러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나를 가르쳤다 그래서 헛되이 경배를 한다 여러분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으니까 가르침을 받으니까 참된 가르침이라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르침을 정상적으로 받으면 엎드려지겠어요? 여러분 무기가 되겠어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기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지겠습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은 여러분 그 사람들은 뭘 들고 나오냐면 이런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야 돌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돌을 들고 제가요 교회를 대적 안 했습니까? 교회를 대적하고 제가 이제 교회를 대적하고 저도 이제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를 떠나려고 벌교를 또 내 교회로 만들려고 그런 어리석은 룰을 제가 이제 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때 이제 그 이제 주변에서 형님 나이 먹으면요 나이 먹으면 토사굽행돼요 그러면서 개가 토끼 사냥하다가 토끼 사냥 못하면 개도 삶아 먹습니다 그 얘기인데 그래 이제 형님도 이제 교회에 도태됩니다 이제 뭐 나이 먹고 뭐 영적인 게 있습니까? 뭐가 믿음이 있습니까? 형님 뭐 이제 결국 버려집니다 아 비참하게 막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가 솔깃한 거예요 나를 봐도 믿음 없고 그래 원래 믿음 없는 사람인데 그래 이제 벌교를 이제 내 교회로 삼으려고 그래 하다가 참 하나님의 은혜로 그 현장 속에 저를 집어넣어가지고 뒤에 뒤를 이렇게 돌아보게 만들면서 이게 아니었구나 이게 진짜 이건 믿음이 아니었구나 이거 진짜 이거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었구나 그런 부분들이 선명해 보여져서 거기에서 마음을 하나님이 이렇게 제 마음을 이렇게 끄집어내줬어요 저도 함께 흘러 막 간 사람인데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는 사람인데 그리고 거기서 끄집어내주셔가지고 뒷조사를 막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너무 아닌 거예요 너무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형제들을 만나러 다녔었는데 형제들을 만나러 다녔었는데 강진교회 다 이제 성도들 다 이제 막 끌려나가고 그러면서 교회 등 돌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성도들을 만나러 이것저것 제가 아는 형제 자매님들이시니까 그래서 이제 만나 수습을 좀 해본다고 돌아다녔는데 어떤 형제님이 안 분겨졌어요 그 형제님이 이제 계셨는데 그 형제님은 예전에 오래전에 이제 구원을 받으신 분인데 이 형제님은 보금을 위해 살고 싶은 뜨거운 열망이 많았던 형제님이었어요 근데 이제 교회 가운데 이제 머물러 있다가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훈련도 안 받고 이제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또 성교학교도 이제 못 가고 그러다 보니까 누가 성교학교 보내주면 가나 내가 혼자 가도 되지 싶어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자기 혼자 내가 성교하면 되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필리핀인가 어느 나라로 갔다가 이제 권총 맞아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올 때 어떤 그 필리핀 아내를 하나 데리고 왔어요 아내라고 하기보다는 몸종이라고 이야기하면 맞아요 형제는 이제 다리 다쳐가지고 다리 권총 맞아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이제 그 치료를 받고 이제 정상이 됐는데 그래도 이제 뭐 정상인 다리만큼은 안 되죠 그래 이제 가지고 이제 다리를 들고 이제 움직이면서 불편없이 이제 살아요 직장생활해도 되고 돼요 근데 아내가 이제 돈 벌어오는 돈만 받아가지고 써요 돈 쓰는 재미로 사는 것 같아요 내 눈으로 볼 때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마디씩 만나면 뭐라 캐요 또 이제 나보다 나이도 이제 젊고 그러니까 형제야 너 왜 그렇게 사냐 네 아내 돈 벌어오는 거 몇 푼 벌어오는 거 가지고 그렇게 돈을 이렇게 너 돈 쓰는 재미로 왜 이렇게 사나 너 돈도 벌어가지고 좀 가정을 좀 이렇게 네가 책임지면서 너도 이렇게 좀 가장답게 살아봐라 내가 늘 잔소리했던 형제거든요 근데 그 형제는 이제 그 무리 속에 교회를 떠난 무리 속에 이제 안 끌려갔어요 교회는 또 이제 자주 시험이 들고 교회 자주 안 나가고 이제 그래서 교회 안 끌려갔는데 그 형제가 이제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제를 만나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막 그 형제가 막 탄식을 해요 하아 막 탄식을 하면서 그러면 의인이 터가 물어지면 무엇을 앓고 무엇을 앓고 그러는데 저는 교회 안에 이렇게 있어도 교회 가운데 서 있어도 교회가 터로 사는 게 아니고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야기를 성경은 해도 내 마음의 교회가 터가 되고 교회가 터가 되고 종이 터가 되고 터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터로 사는 거예요 내 터로 내 터로 교회 가운데 몸담고 살아도 야 내가 이런 내 터를 들고 내가 살아왔구나 그러니까 내 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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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워지는 것이 뭐가 되냐면 교회 안에 배워지는 것이 전부 등 돌릴 때 교회를 데려가는 무기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무기로 교회 앞에 정확하게 예수님으로 가르침을 받았다면 극률 앞에 엎드려지지 말씀 앞에 엎드려지는 것이지 그 말씀을 들고 경험하고 은혜 입은 은혜를 들고 교회를 대적할 수 있나 예수님으로 정상적인 가르침을 받았다고 한다면 대적하겠어요 여러분 엎드리겠어요 교회 앞에 엎드리고 말씀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지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저를 보니까 내가 내 털 위에서 내 털을 삼고 내 털 위에서 내가 교회 안에서 듣고 보고 배우고 한 모든 것들이 다 뭐가 되냐 결국에는 내 마음에 맞지 않을 때 그것이 무기가 돼가지고 교회를 대적하는 무기로 삼지 내가 말씀 앞에 엎드려지는 자가 아니었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그랬구나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냐면 극률 앞에 엎드리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 하니 천국이 저기 거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로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나로 말미야마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야마 살게 하시고 교회로 말미야마 살게 하시고 교회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내 믿음으로 살지 않게 하시는데 어리석게도 저는 참 오랜 세월 동안 내가 교회 안에 자랑할 게 있다면 부끄러운 것밖에 내가 없다 싶은 마음이 들고 이번에도 참 많은 말씀들이 우리에게 들려졌는데 그 말씀 말씀들이 우리 영혼의 귀한 복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말씀 앞에 참된 가르침 앞에 우리가 엎드려지는 자가 돼서 흥률 앞에 엎드려져서 우리에게 베푸시고자 하시는 주의 은혜가 마음껏 우리 마음의 임해서 그 흥률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고 기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